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.. 뒤쪽이 칫칫이 아아 혹시 그에서 가장 크게 깨달 이 뒤가 더 크게 깨달 이 영상을 끝에 대해 30분 후에 한 번씩 수용해서 시킬 수 없을까? 한 번씩 안 해봅시다! 좀 더 잘해봅시다! 완전 잘해봅시다! 시킬 수 없나! 1, 2, 3! 오이... 엄청 예쁘다! 너무 예쁘다! 진짜 오늘 이곳에서 진짜 너무 유명해 그 때 처음에 여기가 저는 와인 입니다. 오늘은 와인입니다. 여행ed 못 시간에 가고 싶어요. 하지만 너무 너무 그치고. 왜 이렇게 봤을 때가 스태프의 를 하늘을 했네요. 왜 이렇게? 스태프 기억나요. 지금 시간을 가고 싶어요? 또 한 번이나 가고 싶어요. 진짜 기억나요. 걱정하지 마요. 걱정하지 마요. 걱정하지 마요. 나의 스태프의 바이러스에 있는 방문을 잃고 있습니다. 뭐에? 바다에. 왜 이렇게 흥분한거지? 지금 전체는 예약에 있는거지? 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요 아니, 물론 많이 많이 우리에게 다른 곳을 볼 수 있으면서도 어디에 가고 있느냐? 우리가 봤을 때 100% 느낌의 시야 네, 한국의 시야 우리에게도 잘 알고 아니, 우리는 백종들 아,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 게 우리에게 한가봐요 안녕하세요. 너무 많은데요. 제가 처음에 왔을 때,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왔을 때, 또 다른 곳에서 왔을 때. 네. 오늘 처음에 만난다. 오늘 처음에 만난다. 모든 곳에서 만난다. 다른 곳에서 만난다. 어떤 곳에서 만난다. 너무熱情. 네. 제가 지금 조금씩 만난다. 그 다음에 그러나? 야. 정말 알찬죠? 원래 알찬죠! 한국 문호는 어떤 질문을 가르치고? 굉장히 알찬. 하지만 그럼요. 왜냐하면 문호는 어떻게? 요즘 많이 좀 좀 더요. 요즘에는 웨드에 뉴스가. 사실 이렇게 오히려 이 상황을 알게 해. 어떤 문호는 어떻게 할까요? 아까 한국에 대해 한 번 했고, 그래서 제가 했고, 저희도 같이 같이 했고, 그 후에 대해 말씀드렸도 불가능한 일에서 일어난 것 같냐, 사실 잘 모르겠다. 사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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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일에 대해 저는 이 일을 지켜보려고 한 번의 일을 갖춘을 하는 것입니다. 그 후에 일을 하면 공개의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대해 사실은 어떤 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사실 이 일은 아주 참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ON LARSON 이 곡은 자신이 좋아하고 싶습니다. 저는 지점에 전공이 많이 합니다. 오늘 이 방송을BIKM을 보고 스태프에게도 다른 대화를 연속하고 they will work together. 우와!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주소를 공연한 스텝이의 기회를 공연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텝이의 기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출마 팀이로자에게 기회를 선택합니다 에이 근데 저는 스텝이의 기회를 김종현이 대한민국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두 번째 극들의 첫 곡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덕분이 터득할까요? 스텝이의 재현이 star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